이게 뭔 요상한 사세요? 엉덩이 썰어버리기 전에 나 유연하냐고요? 내가 좀 억지 내 다음 다음 아... 이번보단 유연할 거 같아요 조금... 조금... 왼발 떼기 한 칸 버립니다 진아, 오른손을 노란 떼게 해주세요 왼발 떼기 우주히죠? 오른손은 파라지 어딜까? 은발을 노란색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맞게 은발 노란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이거 반칙이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서로 세 번씩 했죠 자, 이거를 접습니다 아, 야! 야, 진짜 엉덩이 치워라, 진짜로 엉덩이 썰어버리기 전에 썰다니 은발을 떼주세요 됐어요? 네, 이렇게 왼손 원하는 대로 의지 왼손을 팔아야겠네 이게 뭐 요상한 타세요 왼발 빨간색 지금 빨간색 나져있으니까 다른 빨간색일 거에요 왼발을 빨간색으로 맞고 가시죠? 끝났어 이 새끼야 야 니 엉덩이 쳐봐 난 할 수 있어 우워 오른발 뭐하냐? 오른발 아니 벗겨있으면 되죠 봐 떼야 된다니까? 아 떼야지 공중에 있어야지 여길 걸쳐가 어떻게 다녀 걸쳐? 어디? 거기를 어떻게 걸쳐? 잠깐 잠깐 살려줘 오른손 빨간색이 될래요? 질바 그냥 저라 지나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오랜손 빨간색 나? 저요? 네 오른손 빨간색이지 안 해 안 해 우리 파란색이 그냥 오른손 노란색 이겼다 이겼다 아니 내가 들어서 못해봤어 정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정의 같은 소리가 좋냐? 왼손 초록색 왜 이렇게나 초록색이지? 마태 왼손 빨간색 아 진짜 노출증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노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안에 뭐라도 있거든지 아니 뭐 있어 뭘 뭐가 있어 살 있고 봐 이 살 덩어리야 오른발을 파란색 아우겠다 이거지 서영씨는 왼발을 빨간색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아 내 못 맞기 싫다 마태 오른발 빨간색 살려줘 아아 아아 왼발 초록색 왼바를 초록색 왼발 소 생겼 thank you 잠시만 하나 한 번도 안 된거야 오른발 파란색 stripped 아아 Rights laughs 부르지 마 나하고 끝난 것 같아 왼발을 떼세요 1번 보려 넷 5개 자, 접을게요. 갑시다. 근데 개쪽 와. 왼발으로 하세요. 지금 이 발을 여기로 가라고요? 간다. 하나, 둘, 셋. 오른발을 초록색. 자요? 오른발을 초록색이야? 오른발을 초록색이야? 왜 앉아도 돼요, 여기? 야! 서현씨, 이제 끝났어요. 왼발을 떼세요. 저기 사람이야? 어우, 시비 왔어. 내부는 누가 옮겨. 민희씨, 끝내자. 왼발을 떼세요. 민희씨, 오른발을 떼세요. 민희씨, 오른발을 떼세요. 됐나? 밤이 지날 것 같아. 오른발을 떼세요. 야, 잘 가라. 이야! 이야! 이 XXX 아닙니까? 아니요. 아, 제가 치니 네모를 사드리겠습니다. 야, 속비릴 것 같은데 이거? 자, 통 레몬! 잘 뜨면 안 된다. 앙구석. 앙구석! 앙구석! 털에 얼굴이 씬히는 게... 강아나 오른발 되노가... 맛있죠? 레몬에 간거에요. 이게 미국사람이에요. 입술이 작아요. 입술이 빨갛다고요? 그건 인간상품이죠? 입술이 작았다고요. 아 입술이 빨갛다고요? 나갔다고요. 입술은 없는 셈차. 조상캠한테 잘하고 있어. 레몬 소감이 어떠세요 진아씨? 꿀잼. 아 실제요? 겁나신데 진짜. 보기엔 좋은거 아닌데. 짖는게 싫어할거 같아요. 팔다리가 너무. 솔직히 이건 너무 몸빨이었어요. 유연성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빨이 뽀득뽀득해져요. 역정 그만하세요 역정. 어? 사람들이 욕진하래 욕진아. 좋아하잖아. 그건 그래. 좋아하네 욕진아 너무 좋아하네. 역시 욕진을 때려달라고요. 진아씨 저를 때려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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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